종신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으로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은 효과적일까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하는 편보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으로 보험료 부담없이 보장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보험계약 대출을 일으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그대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계약 대출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결코 공짜로 보장을 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따라서 말도 안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을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기보험 월납으로 10여 회 가까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고 매월 들어가는 종신보험과의 차액과 해지한 것금으로 필요자금을 쓰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로 유지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출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지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